하실텐데, 스커트에다 신으셔도요, 아니 진짜 요 니트 패턴이 한 번 더 포인트가 되니까 너무나도 예쁘죠. 지금 손윤 슈핑호스트가 스커트도 트위드 느낌의 스커트를 입었는데, 지금 슬리본도 트위드 느낌으로 또 신어서 그런지, 이게 또 되게 통일되면서,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트위드 하면 보통 브랜드에서 되게 비싸잖아요. 그럼요. 사실. 슬리본이 이런 패턴이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? 그래서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. 슬리본 내가 하나쯤 다 가지고 있다 하셔도, 오늘은 좀 다시 구매해야겠는 이유가 생기는 게 바로 오늘이고요. 무엇보다 너무나도 편하고, 저는 좋았었던 게 키 높이예요. 저도 172를 넘기는 하지만. 되게 크네요. 사실은, 이거는 비율의 문제거든요. 사실 이게 이 정도 4.5cm 올라가면, 키는 4.5cm 올라가지만 이 비율, 다리가 길어지는 듯한 그 느낌이 너무나 좋았는데, 저 4.5cm는 가지고 있으면서, 악구의 2.5cm, 그래서 착화감은 2cm 정도밖에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, 내가 키 높이를 신었는지, 안 신었는지, 느낌으로는 너무나도 편안하게, 굽이 너무나도 좋아서, 아니, 진짜 이거는 이 폭신폭신한 느낌 너무나도 좋았고요. 특히나 이 화이트로 되어 있잖아요. 전체 다 블랙이 아니라 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쾌하고, 봄의 느낌까지, 또 슬리본이다 보니까 쓱 들어가는 그 느낌까지 함께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. 손을 안 대요. 그렇죠? 손을 안 댔는데 쓱 신고 쓱 벗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. 그게 바로 슬리본의 장점이 아닐까요? 고객님,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죠? 남들과 다른 슬리본이죠? 흔하게 신을 수 있는 슬리본이 아닌데도 고객님 가격 보세요. 저는 29,000원의 가격도 되게 좋아했는데, 지금 모든 혜택 적용하면 26,600원이요? 아... 아...